그렇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며 자신의 입맛에 맞는 임무를 이처럼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TF팀에 합류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 81명이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81명은 공개서안을 통해 정책 위반에 있어 과학의 가치를 인정하는 지도자의 필요성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시점이라며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바이든은 늘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국제적 공동연구의 가치를 이해하며 미국의 지적 환경에 대한 이민자들의 기여를 존경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노벨 수상자 공개서안에는 지난해 물리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피브스와 화학상 수상자인 존 그디노프 그리고 스탠리 피팅엄 등 81명의 노벨 수상자들이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정치인들이 코로나19의 확산에 국민들에게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당부하면서 자신들은 정작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CNN의 보도입니다. 짐 케이니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시장이 식당 내 실내 영업이 금지된 상태에서 관내를 벗어나 메일랜드주 한 식당에서 밥을 먹는 모습이 포착돼 사진에 찍혔습니다. 시민들의 비난이 이어지자 케이니 시장은 해당 식당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엔 낸스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입니다. 당국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미용실을 방문한 모습이 포착돼 빈축을 사고 있는데요. 박스 뉴스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한 미용실을 방문해 헤어드라이 서비스를 받았다는 보도입니다. 당시 카메라 영상을 보면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용실 안에서 머리가 젖은 채 걸어다니며 심지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날부터 미용실 운영을 재개했지만 야외 서비스만 허용된 상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펠로시 하원의장 측은 당국이 손님을 한 번에 한 명씩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업소 측에서 전해왔다고 해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업소 측에서 전해왔다고 해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